미나상 콘니찌와 힘내라! 독학 일본어 첫걸음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힘내고 계신가요? 힘 팍팍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명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몇 시 몇 분이에요? 무슨 요일? 나는 누구예요? 전부 다 와, 데스가, 데스, 자, 아리마생,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현재형이냐, 뭐 과거형이냐 이런 거를 배웠지만은 다 명사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형용사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형용사가 뭘까요? 형용사는 예쁘다, 아름답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하얗다, 크다, 작다 이런 말들을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형용사는 어디에 쓰일까요? 예, 사람은 사람인데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에 쓰일 경우에는 외관을 꾸며준다든지, 그렇죠? 경관에 쓰일 때는 경치가 뭐 산은 산인데, 바다는 바다인데 큰 산이냐, 작은 산이냐, 경치가 멋진 산이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형용사가 그냥 형용사예요. 그런데 일본어에는 순전히 문법적인 이유로 나형용사와 이형용사로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형용사와 이형용사 중에서 예, 나형용사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 볼게요. 마지막에 나 히토데스 마지막에 나 히토데스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지요.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에 나 자, 이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생겼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한사무데스네, 잘생겼네요. 라는 말이 있는데 자, 형용사, 나형용사가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형용사는 예문을 희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로 한번 볼게요. 한가하다 라는 뜻인데 희마라는 어간과 다 라고 하는 어미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간 어미 이거 어려워도 뭐 몰라도 되는데 자, 희마까지는 얘는 희마라는 말에서 변하지가 않는 부분이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맨 끝에 있는 말 다는 여러 가지 말로 활용을 하게 돼요. 다의 형태가 변한다는 말이죠. 이 말을 어미라고 하는데 나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서 희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 끝 어미가 다로 끝나는 형용사를 나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가하다 는 희마다인데 그 한가합니다 이렇게 조금 정중한 표현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예, 희마다를 정중한 표현으로 할 때는 어미 다를 없애고 데스를 붙이면 돼요. 희마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다를 데스로 바꾸면 희마데스라고 하죠. 자, 한가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잘 생겼습니다. 한사무다 다 빼고 데스 붙이면 한사무 데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들으실 때 처음부터 강의부터 듣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지금 단어를 제가 전부 다 할 수가 없죠. 교재에 있는 단어를 공부를 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나형용사의 긍정형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희마데스 자, 몇 개만 해볼까요? 친절하다 신세츠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신세츠 데스 기레이다 예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기레이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장을 좀 보면서 할게요. 자, 김씨는 친절합니다. 김상화 신세츠 데스 친절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하나 볼까요? 하나가 기레이 데스 꽃이 예쁩니다. 여기 하나 오 붙여도 돼요. 오 하나가 기레이 데스 예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기레이다 라는 말은 예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 문장을 조금 아, 이거 보기 전에 이 부분 먼저 볼게요. 시고토와 다이헨데스 가 자, 일은 힘듭니까? 키레이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자, 시고토와 다이헨데스 가 다이헨다 힘들다 라는 얘기에요. 시고토 하면은 직업 일이라는 뜻인데 일이 고단하냐 물어보는 거죠. 다이헨다 다이헨 데스 자, 여기다가 까만 붙이면 물어보는 말이 되죠.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데스 가 다이헨데스 가 자, 힘이 듭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레이다 를 좀 더 볼도록 할게요. 아까 꽃이 예쁩니다 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방이에요. 자, 방을 볼게요. 헤아가 기레이 데스 자, 방이 예쁩니다 또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방에다가 쓸 때는 방이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 거가 아니라 깨끗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기레이 데스를 씁니다. 경치를 한번 볼게요. 한라산 와 기레이 데스 한라산은 예, 한라산이 기레해요. 산이 참 예뻐요. 이런 말도 되지만 경치가 좋다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사람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예뻐요. 자, 선생님은 예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센세와 기레이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기레이 데스라고 하는 말은 여자한테 쓸까요? 남자한테 쓸까요? 예, 주로 여자한테 씁니다. 남자한테는 무슨 말을 쓸까요? 한사무다. 남자가 잘생겼다라고 할 때는 한사무 데스 한사무가 뭘까요? 이제 영어에서 핸섬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사무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단어를 보시고 데스로 고쳐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쁘지가 않습니다.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정 표현을 배워볼 텐데 우리 명사편에서 부정 뭐가 있었습니까? 네, 현지인 자, 아리마생. 자, 아리마생이 있었죠. 자, 일본어는 나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히마다 에서 다를 빼고 어미 다를 빼고 자, 아리마생을 넣으면 부정형이 돼요. 히마자, 아리마생. 한가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레자, 아리마생. 예, 그 명사하고 나형용사는 굉장히 닮은 꼴인데 명사는 끝에 말이 다라는 말이 없죠.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명사는. 그런데 나형용사는 다라는 말이 붙지만 명사하고 거의 같은 활용을 하게 돼서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일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지고 또와 다이헨저, 아리마생. 다이헨다. 힘들다. 라는 뜻이에요. 다이헨저, 아리마생. 다음 문장 볼게요. 시험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데스토아. 간단자, 아리마생. 간단다. 다를 빼고 간단자, 아리마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다이조브다. 무슨 말이죠? 예,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습니다는 어떻게 돼요? 다이조브데스. 괜찮지가 않아요. 뭐라 그럴까요? 다이조브자. 아리마생.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긍정형과 부정형을 배웠는데 자, 다음에는 명사 수식형을 한번 배워볼게요. 예쁜 사람, 한가한 일요일, 성실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마지막에 나 히토데스. 제목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 마지막에 나 히토. 나가 붙었네요. 자,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자, 마지막에다. 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히토라는 사람이라는 명사를 결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어미 다를 없애고 대신에 나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 히토. 이렇게 가 되죠. 나형용사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이렇게 명사 수식형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로 바뀌기 때문에 나형용사인 거예요.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나 히토데스. 자, 이러면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잘생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한사무다. 어떻게 바꾸면 되죠? 한사무나 히토. 예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레나 히토. 한가한 일요일 만들 수 있을까요? 니지요오비 넣어서. 히마다 니지요오비. 두 개 결합하면 히마나 니지요오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예쁜 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레나 하나で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 문장만 더 보죠.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これは 간단な問題です. これは 간단な問題で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형용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하고 です. 자,ありません. ですか.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명사 수식형 나로 바꾸는 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하지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표와 예문을 보시고 연습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 배웠었던 매회 배웠었던 것처럼 지시어를 오늘도 하나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その,この 이런 말을 배우게 될 텐데 한번 그 제목을 볼게요. その人は私の妹です. 자, 그 사람은 나의 여동생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その人부터 볼게요.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こちら,そちら,あちら,どちら 앞에가 고소아도였죠. これ,それ,あれ,どれ 자, 이것도 고소아도로 시작됐어요. 규칙이 하나 발견이 되나요? この,その,あの,どの 고소아도가 됩니다. 고소아도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この는 뒤에 명사가 꾸며져서 이, 무엇 その는 그, 무엇 이렇게 돼요. この이 또 하면 이 사람 その이 또 하면 그 사람 あの이 또 저 사람 どの이 또 어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예문을 보고 또 얘기를 해 볼게요. この人は私の友達です.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겠죠. 자,どの携帯が便利ですか? 어느 휴대폰이便利ですか? 편리합니까? 이런 말이죠. 휴대폰이 많은데 どの携帯 이렇게 고를 때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この,その,あの,どの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가족 호칭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자, 일본어의 가족 호칭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요.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가족을 부를 때 호칭하고 내가 남의 가족을 말할 때 호칭하고 집에서 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 호칭하고 좀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표를 보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 내 가족과 남의 가족에 대한 호칭이 다르고 남에게 내 가족을 말할 때는 상을 붙이지 않는다. 좀 더 보충 설명은 표를 보면서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은 집에서 자, 내 가족 엄마를 뭐라고 할까요? 엄마를? 예, 엄마라고 하고 어머니라고도 해요. 자, 일본어도 엄마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하라는 말하고 오까하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하는 엄마고 오까하상은 어머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는요. 내 엄마를 나타낼 때는 하하라고 얘기를 하고 남의 엄마를 내가 부를 때 지칭을 할 때는 오까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좋아요. 자,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내 엄마다 얘기를 할 때는 왓다시노 하하라고 하는 거가 더 공부하기가 편해요. 편해요. 그리고 너네 엄마니까 오까하상은 아나타노 오까하상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표를 보시고 엄마뿐만이 아니라 자, 아빠 할머니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내 아빠는 뭐가 될까요? 왓다시노 지치 니네 아빠는 아나타노 오또상 이렇게 되죠. 내 할아버지 왓다시노 소후 니네 할아버지는 아나타노 오지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머니 해볼까요? 우리 할머니는 뭐가 돼요? 왓다시노 소보 니네 할머니는 아나타노 오바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언니 누나 오빠도 좀 해볼게요. 일본어에서는 손 윗사람 여자일 경우는 우리는 뭐 언니나 누나라는 호칭이 있지만 언니 누나 다 상관없이 오네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네상 니네 언니일 경우는 오네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언니는 뭐라고 할까요? 왓다시노 아내가 되죠. 오빠 해볼까요? 오빠나 형 둘 다 마찬가지 말이죠. 오니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네 오빠 아나타노 오니상 내 오빠는 뭐라 그럴까요? 왓다시노 아니 좀 구별을 하셔야겠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남의 아이를 말할 때는 고도모상 오고상 이렇게 상을 붙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아이의 경우에는 상을 붙이지 않아요. 왓다시노 무수고상 나의 아드님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계속 보시고 예 연습을 하실 텐데 집에서 부를 때 예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집에서 내가 엄마를 부르려고 그래요. 뭐라고 부를까요? 하하 이렇게 부를까요? 자 엄마가 하하다 라고 하면은 집에서 우리 엄마를 부를 때 하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서 엄마를 부를 때는 오가상 이래요. 아빠하고 불러볼까요? 오또상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언니 불러볼까요? 오네상 이렇게 불러요. 오빠 오네상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동생은? 자 남동생을 뭐라고 해요? 오또또라고 하는데 오또또상 이렇게 부를까요? 집에서 내가 내 남동생 부를 때 그건 또 아니죠. 뭐라고 해요?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이름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실전 회화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체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볼게요. 나카타하고 이세호가 또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카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노 소레와 가족구 샤신데스까? 지금 사진을 이세호 상이 보고 있는데 궁금했나봐요. 아노 하고 물어봤어요. 아노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군더더기 말 같은 건데 처음 말을 붙일 때 아 저기요 이 정도의 뜻이 되겠어요. 아노 소레와 자 그것은 가족구 샤신데스까? 가족 사진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세호 상이 네 그렇습니다. 나카타가 또 물어봐요. 자 この人は誰ですか?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この人は誰ですか? 그랬더니 이세호 상이 뭐래요? その人は私の妹です. 그 사람은 내 이모토가 뭐죠?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나카타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모토상은 どんな 히토ですか? 이모토씨는 이모토상 자 그 여동생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どんな 히토 처음 나온 표현인데 많이 쓰이게 되죠. 자 どんな 히토ですか?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여러가지 이렇게 형용사들 앞으로 배우게 되면은 풍부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물어보는 말이 도나 히토 데스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장소도 좀 해볼까요? 어떤 장소인가요? 도꼬로를 넣으면 도나 도꼬로 데스카 어떤 곳입니까? 자 오키나와와 도나 도꼬로 데스카 오키나와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멋있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이모토상은 도나 히토 데스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모토와 마지매나 히토 데스 내 여동생은 마지매나 히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눈치를 지금 빨리 치시면은 좋은데 지금 이 문장에서 나카타와 이세호의 대화를 지금 잘 보세요. 자 나카타씨는 이모토상은 도나 히토 데스카 이모토에다가 상을 붙였죠. 왜? 이세호씨의 여동생이죠. 남의 가족을 말할 때는 상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모토상은 도나 히토 데스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세호씨의 답을 볼까요? 이모토와 마지매나 히토 데스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 이모토에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뺐죠. 왜요? 내 가족이니까. 나의 가족일 때는 상을 붙이면 말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여동생님은 성실한 사람인데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게 되죠. 그런 실수를 하기가 초급에는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이모토도 어려워. 또 또 어려워. 여기에다가 상을 넣다가 뺐다가 상만 넣다 뺐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 달라요. 그렇죠? 오바상 소호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소보죠. 소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잘 익혀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 볼게요. 나카타가 말을 하죠. 자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와따시 노 오토토 이렇게 말했죠. 오토토가 뭐죠? 남동생을 말합니다. 나의 남동생입니다. 내 남동생이니까 왔다시는 오또오또죠. 오또오또상 아닙니다. 그거를 좀 주의해서 지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나갔다가 또 물어보죠. 오또오또상 한사무데스네 아이고 남동생님 잘생기셨네요 라고 했어요. 여기 상 붙였죠. 그거 보시고 오또오또상 한사무데스네 얘기를 했더니 이세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에가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이에 이에 한사무자 아리마세 아유 아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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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지 뭐가 잘생겨 한사무자 아리마세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실전 회화체크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실전 회화체크에서는 형용사를 활용하는 거 하고 코노 히토 소노 히토 이 지시어도 들어가고 또 가족 호칭에 대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화문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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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은 무슨 말이 무슨 저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자 설명을 안 한 것 같네요. 자는 그냥 예 말 꺼낼 때 자 음 이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남동생 굉장히 잘생겼네요. 굉장히 높지만 남동생 잘생겼네요. EA의 한사무자 아리마세 아니요 아니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가 교재의 단어만 조금 익힌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 외관을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쁜지 예 잘생겼는지 또 이응용사 넘어가면은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던 거는 가족 호칭이죠. 내가 내 가족을 부를 때 내가 남의 가족을 지칭을 할 때 그리고 집에서 진짜로 실제로 엄마 아빠 하고 부를 때 호칭을 좀 구별해서 쓴다는 거 그거를 기초 때 잘 잡아 두시면 예 회화 단계가 올라갔을 때 좀 실수가 적을 거예요. 실수가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공부하셔서 일본어 공부에 진척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